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6학년도 물알체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민웅입니다. 그렇죠? 자, 2026학년도 또 새로운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입시 시작의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과학탐구에서는 개념완성이라는 강좌죠. 물론 이 개념완성 강좌 전에도 이제 기초입문강좌라는 게 있죠. 저도 이제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기초입문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진짜 거의 1도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수강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강좌가 내일은 물리왕이고 이 개념완성, 물알체 개념완성은 올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 학습 강좌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물리에 대한 수능 개념에 대한 기본이 없으면 당연히 이 강의를 들을 텐데 기본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현역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든가 현역 중에 또는 재수생들 중에 작년에 이제 물리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개념완성을 좀 스킵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올해, 말에 이제 수능, 대부분 12월 말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뭐 1월 초에 시작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 그 11개월 또는 길게 12개월 후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전에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수능을 치른다라고 하면 2년 그러니까 개념 공부한다면 2년 후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개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수능이 끝난 다음에 물리를 고득점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공부를 해왔는가 쭉 보잖아요. 그럼 항상 개념완성부터 시작을 했어요. 재수생이든 상위 등급을 획득한 재학생이든 다 개념완성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고득점을 한단 말이야. 좀 안타깝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개념완성을 스킵한 거야. 그러니까 사상 누각인 거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 친구들이 100%는 아닙니다만 아주 예전했던, 오래전 했던 개념을 가지고 문제풀이 위주로 올해 한 해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개념 공부부터 잘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특히 이제 2026학년도, 작년부터 벌어진 일인데 과학탐구를 두 개 다 보지 않아도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연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대폭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대학들도 대부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도 없고 그냥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지정도 하지 않고 뭐 이래서 그런 건 없는데 서강대 빼놓고는 사실 가산점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탐론이라고 하는데 사탐론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선택에 대한 얘기를 짧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과탐 선택에 대한 거 알겠죠? 자, 결과부터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탐 선택을 할 때 이거예요. 메디컬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과탐 두 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죠. 그렇죠? 가산점이라던가 학교별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서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친구도 지금 개념 공부할 때에는 과탐 두 과목을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과탐을 두 개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상위대학들에서는 가산점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내가 수능에서 물리를 많이 봤다라고 하면 1,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었어. 그러면 사탐으로 가는 게 좀 불리하죠. 그렇죠? 고득점일수록 가산점이 파워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3에서 한 많으면 거의 10%까지도 그렇죠? 인서울은 3에서 6% 정도까지입니다. 3에서 6%까지인데 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방대 같은 경우는 10% 가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튼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점의 파괴력이 좀 큽니다. 서강대만 제외하고 여튼 만일 여러분들이 만일 과탐 두 개를 안 하고 사탐으로 하나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이제 상위대학으로 갈 때 약간 지원을 못하는 데도 있고 또는 가산점 때문에 불리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입시의 문을 닫고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고위 올라갈 때 수능이랑 그리고 수시랑 정의시 두 가지를 대비하는 데 나는 그냥 수시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조건 수시 버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문을 다 닫아버리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탐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6평 이후에 고려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대학교들도 당연히 사실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문의과를 통합한다라는 취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학들도. 그렇지만 자연계 쪽에서 뽑고 싶은 인재는 과탐 공부를 열심히 한. 그렇지? 여러분들 사탐으로 왜 가요? 공부 덜 하려고 가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이미 설문조사 다 나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학습량이 적어. 그게 50% 이상이 그거예요. 그럼 사실 공부 덜 하는 애를 뽑고 싶지 않겠지. 대학교에서 상위대학들은. 어떻게든 가산점을 지금은 3에서 6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든 이제 공부 많이 한 애들을 뽑으려고 할 거야.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함부로 막 특히 상위권 학생들 중에 사탐론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죠? 2025학년도도 절반 이상이 6평 이후에 탐구를 바꿨습니다. 사탐론 한 친구들만 딱 봐도 그 이후에 했지. 이과생들 중에 50%가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탐론 한 애들 보면 대부분 6평 이후에 많이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수능 과탐 선택은 첫 번째 학습량, 학습량 많이 한 거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해온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1년 동안 여러분 정신건강에도 좋고 학습하기에도 용이합니다. 2순위는 이제 인원인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6만, 5만, 14만, 15만 정도가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대략 적은 거야. 알겠죠? 6만 좀 넘고 물리는 물화생지예요. 화학은 5만 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4만, 15만쯤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아마 이제 사탐론이 계속 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추세를 본다면요. 물리는 많이 안 빠졌어요. 물리가 제일 덜 빠졌어요. 사탐론을 제일 안 한 과목이 뭐냐? 그럼 물리예요. 왜? 사탐론 할 만한 애들은 사실 이미 생지런을 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100%는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그냥 많이 하는 거 하자라고 생지런을 갔잖아. 그렇죠? 이 친구들이 사탐론으로 많이 갈 예정이야 사실은. 퍼센티지로는 이제 화학이 좀 퍼센티지가 많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간 건 생명과학이었죠. 생명과학이 사탐으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물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이 안 빠져. 그렇죠? 자, 서울대 같은 경우 물리화학 중 필수 선택해야 되는 학과가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학과들이 의과대학이 여기 있어서 생지 보면 서울대 의대를 지원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과들은 물리화학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지원할 수 있다. 서울대는 투과목 선택하는 친구들 있지? 그냥 간단하게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투과목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산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높은 표준 점수도 있지.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면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표본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많아진 게 뭐 6천명 과목별로 뭐 이러잖아요. 명심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최대한 그 과목들을 집중해서 1등급 맞게 하면 돼. 1등급 과탐 두 개 선택해서 1등급 맞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사탐 내가 왜 안 갔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가산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점의 파괴력은 커진다.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가산점 5% 이상 되면 상위 등급으로 하면 가산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알겠죠? 자, 학습량 분석 잠깐 얘기해 줄게요. 2024년 작년에 메가스터디 수강시간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설문 자체적으로 집계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수강시간이 얼만가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탐에서는 상위 1등급 학생들은 대부분 4월부터 문풀량이 많아집니다. 1, 2등급 학생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 무슨 뜻이야? 3월까지 개념 학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는 거야. 우린 수능에서 1, 2등급 맞을 거죠. 그렇죠? 네. 그 통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개념 학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스킵하에도 안 돼요. 4월부터 문풀 학습량이 많아요. 1, 2등급 학생들이. 알겠지? 그래서 기출을 문제 프리에이를 안 할 수는 없어. 1월부터 3월까지. 12월 말에 대부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12월 말부터 또는 빠르면 12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3월 말까지는 개념과 기출 문제들. 알겠죠? 심화 기출 문제는 안 해도 돼. 심화 기출 문제는 4월, 5월, 6월 달에 해도 돼. 알겠죠? 여름방학에 해도 되는데 기본 기출 문제들. 중, 하급. 최상위 기출을 빼놓고 나머지는 공부를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게 1, 2등급 학생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의 목표가 3, 4등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량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상위 등급 학생들은 3월 말까지 개념 학습을 많이 한다. 이게 지금 개념 OT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 줄이는 거예요. 지금 알겠지? 이거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화생 다 마찬가지야. 지구과학만 조금 개념을 좀 많이 해. 4월 이후에도 개념 양이 좀 많은데 물화생은 4월, 늦어도 이제 5월 정도부터 화학이 5월부터 문풀이 좀 많고 물생은 대부분 4월부터 문풀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2025 수능 물리학원 분석 가볍게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고난도 문제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준킬러 문제 위주로 상위, 정답률 낮은 문제들이 분포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설정이나 그림들이 출제되어 변별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풀지 말라고 내는 초고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습을 제대로 방향성에 맞게 하셨으면 빠르게 빠르게 풀 수 있었어. 그래서 등급 컷도 1득 컷이 한 47, 46, 7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문항별로 한 문제 한 문제로는 여러분이 공부한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을 거예요. 맞지? 점수가 좀 안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 선생님들 중에 공부했는데도. 그렇죠?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해요. 저도 안타까운데 좀 반성도 좀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 늘 얘기를 하잖아. 잔소리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지키면 공부하고도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기출 문제를 하반기 때 너무 많이 풀어낸다던가 상반기 때 했는데 기출을 하반기 때 또 많이 할 필요는 없었거든. 그리고 출제되지 않는 너무 고난도들을 너무 열심히 푼 거야. 출제되지 않는 고난도를 출제되는 것들을 반복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여튼 문항별로 한 문제 한 문제는 풀어야 참 어렵지 않아서 정확한 개념 학습을 기반으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정확한 개념을 공부한 친구들이 분명히 유리해. 나중에 하반기 때는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야. 상반기 때 개념을 얼만큼 견고하게 공부했는가. 그런 것들이 또 수능의 점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출제되지 않는 초고난도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출제될 수 있는. 괜히 막 산수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 수능에도 그랬고. 수능의 역사에 계산이 들어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지? 왜 연습하는 거야? 시간 거기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의 제 모토가 뭐죠? 슬로건이 뭡니까?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이 계산이 없잖아요, 물리는. 그럼 계산이 없는 것 중에 어려운 형태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계산이 있는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냐고. 제 개념 때부터 좀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좀 돼서 그래요. 최근에 그 수능의 방향성이 확확 바뀌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OT 때. 작년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더럽지 않은 문제를 중에 고난도를 찾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기본 개념은 당연히 필수고요. 자, 만점학습법. 상반기는 개념학습과 영리하게 기출을 반복해달라라는 말을 좀 할게요. 기출학습이 하반기 때는 기출학습이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하반기 때 내가 현장에서 약간 좀 심하게 말해서 어떤 얘기 했었지? 하반기 때, 상반기 때 기출 열심히 한 친구들은 하반기 때 또 기출을 전체 풀을 한다던가 이러는 거는 1등급 맞이 내가 3등급 맞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랬어. 그치? 이런 것들을 명심하란 말이에요. 1년에 걸쳐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기출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때 개념 공부를 하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기출을 활용하는 거고요. 수능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또 3번 막 4번씩 봤는데 그걸 또 보잖아. 그러면 기출의 각인효과, 기출을 외우게 돼. 그 각인효과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고 푼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변형되어 있었을 거야. 틀린단 말이야. 거침없이 풀고 거침없이 틀릴 수 있다. 상반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 2등급 맞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한다? 개념 위주로 공부한다고. 그래서 개념 학습과 영리하게 기출을 반복해라. 그래서 제가 기출을 막 분리해놓잖아요. 그렇죠? 개념에 기출 연습을 넣어놓고요. 기출 300도 베이직과 플러스를 구분하지. 이거 뭐 장사 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책값을 내가 싸게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책 팔아서 돈 벌려고 얘가 책을 분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리하게 기출을 반복시키기 위해서 책을 분리해놓은 거야. 어떻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이니까 개념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고등과정 내에 개념을 3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고2 때 한 번 했다라고 한 번으로 치는 거예요. 고3 올라갈 때 한 번 그리고 압축 개념 같은 거로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또는 기초 입문 강좌 한 번 본 개념 완성 한 번 압축 개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고2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내 이름 물류왕 같은 기초 입문 강좌는 안 들으셔도 돼요. 바로 개념 완성 듣고 압축 개념 그럼 세 번 한 거잖아요. 또는 고2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개념 완성을 두 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을 했다라는 경험이 필요해요. 알겠죠? 고등과정 전체로 따졌을 때 내가 한 번 정도는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한 번 했어. 재수생 같은 건 두 번 했을 수 있지. 세 번째.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만 재수생들은 작년까지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수능 개념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세 번 기출 3회독을 추천하는데 이걸 영리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개념 공부는 열심히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기출 3회독을 쭉 푼 다음에 사실 중상급 문제만 세 번 풀면 되거든. 기초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실전 예상 문제여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중상급 문제들을 세 번 정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리하게. 그래서 너무 고난도 학습에만 치중된 고난도 문제풀이에만 치중된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험해진다. 균형을 유지해라. 그게 사실 평가원의 기조 아닌가요? 과탐에서. 그죠? N제 3회독을 추천하는데 특란도 특강이나 실전 300을 수강해 하나 한 번씩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로 2회독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둘 다 2회독 3회독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선배들을 봤을 때. 그래서 특란도 특강은 유형 분석 강좌고 실전 300은 전범위 N제지 않습니까? 예상 N제인데 둘 다 해보면 내가 한 번 더 풀어야 되는 것 또는 두 번 더 풀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깨달을 거라고. 그걸 선택해서 2회독을 진행해줘. 하반기 때는 기출학습이 무조건 하반기 기출학습이 다다익선이 아니라고. 상반기는 다다익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푸세요. 근데 하반기로 가게 되면 예상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수중에서 낯선 스타일이 나오니까. 알겠죠? 낯선 스타일 위주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은 자신이 취약한 기출만 푸시면 돼요. 취약한 기출. 알겠죠? 제 책으로 따지면 기출 300 플러스만 다시 푼다던가 또는 플러스 안에서도 또 제가 챌린지 플러스를 나눠놨거든. 그것만 다시 푼다던가 하반기 때는. 그렇게 해. 학습량 줄여주잖아. 응? 그게 영리한 기출학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기출의 양을 피라미드로 이렇게 만들면서 점점 정점을 향해 가면서 반복을 하는 방식을 써주셔야 돼요. 그냥 통짜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날린다니까. 기초 문제들을 막 세 번씩 풀 필요가 없어요. 삼회독이라는 거는. 알겠니? 필요한 문제들을 삼회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모 마지막 판에 실모를 한 번은 1회독 1회독은 테스트를 하고 공부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NJ 형식으로 2회독을 하는 방식으로 절제된 양치기를 좀 해주세요. 실모 100회 이렇게 풀지 말고 어? 그렇게 풀고 1등급 못 맞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알았어? 그래서 절제된 양치기가 중요해요. 알았지? 케어할 수 있는 양치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모를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겨울방학 동안에 개념과 기본 기출에 집중을 해주세요. 3월 말까지 산발적으로 학습한 개념들 숙명 개념으로 정갈하게 정리해 주시고 1학기 4에서 6월 달 사이에 킬러 유형 분석 특단어 특강 그리고 심화 기출 기초 단계 플러스 저는 기초 단계 베이지 것 플러스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예상 문제를 풀고요. 실전문풀 실모 응시를 시작하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실모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 파트는 보완하시고요. 이런 건 제가 최종 점검으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대로 그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 그 수능 기초가 내일은 분명 올해 리뉴얼이 됩니다. 알겠죠? 새롭게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개념 완성은 물화일체 개념 완성과 압축 개념 한 번 보고 또 들으면 좋지만 안 되니까 압축 개념으로 두 번 들을 수 있게 알겠죠? 고등과정 내에 세 번 듣게 해주셔야 돼요. 재수생들은 올해 수능을 위해서 꼭 개념 완성을 꼭 한 번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개념 완성하면서 기초 단계 베이지 개념 완성에도 이제 기출 연습이라고 해서 문항들 기본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기본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 실력 완성 특나우 특강과 기초 단계 플러스로 되어있다. 킬러 유용 문서인 거 아시죠? 특나우 특강은 그죠? 저의 시그니처 교제가 되겠습니다. 만점 완성 실전 300 이건 전범위 300개의 예상 N제로 되어있는 전범이고요. 특나우 특강은 전범위가 아니라 준킬러 이상의 주제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 점검 1년 동안 제가 진행했던 모든 문제들 중에 최고의 문제들을 뽑아서 200문항으로 구성을 한 게 파이널 추정 점검 이때는 이제 실모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실모 올해 업투 모의고사 빅킬러 16문항짜리 연습하는 모의고사죠. 14회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15 모의고사라고 해서 올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중난도 풀 버전 알겠죠? 만점 챌린지는 올해 진행을 안 해요. 만점 챌린지가 이제 고난도 아 최고난도 문제들을 4개씩 이렇게 회차별로 한 건데 최근에 어떤 그 방향성에 약간 적당하지 않아서 그건 이제 다른 콘텐츠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롭게 15분과 15분을 나눠서 초반 15분과 후반 15분을 나누는 연습을 하는 모의고사입니다. 풀 버전 중난도 중급 난이도의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빅킬러 킬러가 없는 거 4페이지가 없어 16문항짜리 모의고사고요. 실몰은 이제 특난도 모의고사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 1, 2 그래서 시즌 1, 2가 상급 포지션이고요. 파이널 1, 2는 6편과 9편이 끝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 실전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되면 상급으로 나오고 아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약간 중상급 정도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파이널 1, 2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모 사실상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 컨텐츠를 모두 공부한다고 하면 만점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괜히 여러분들 방향성이 안 맞는 문제집 때문에 골머리 썩지 말고 괜히 공부하고 점수 안 나오고 이럴 필요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검증받은 모의고사와 검증받은 교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2026학년 수능 준비를 해서 꼭 고득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월부터 3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물리왕 개념과 기본 기출은 물리왕 실전 300과 특무 1, 2 알겠죠? 9월에 11월까지는 약점 공략 최종 점검으로 하시고요. 특무 1, 2를 이때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파 특란도 파이널 1, 2 이렇게 쭉 연간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물 과탐에 신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적당하게 공부한 것 같다. 굳이 사탐론하지 않아도 충분했을 것 같다. 괜찮았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필요 없는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OT 때부터 이런 얘기를 한다 얘들아. 자 아 갑시다. 개념완성 올해의 이제 디자인의 컨셉은 이겁니다. 알겠죠? 함께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 LP판 본 적 없죠? 그렇죠? 음악 나오는 플라스틱판입니다. 레코드판이라고 하죠. 자 무라일체 개념완성 필기노트 PDF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이거예요. 알겠죠? 새롭게 리뉴얼이 되고요. 내부도 모두 리뉴얼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소단원들 제목들이라던가 또는 단원별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뉴얼이 되고요. 우리 전체 저뿐 아니라 저희 연구실 연구원들이 모두 다 함께 리뉴얼에 참여를 해서 좋은 책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는 올해 새로운 버전으로 PDF를 계속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다가 책이 완강되면 올해 버전으로 새롭게 필기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판매가 시작되면 PDF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올해 판매가 될 것이다. 알겠죠? 자 개념완성 교재 구성은 일단 스텝 1 개념학습 이렇게 개념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건 똑같을 것이고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용어 핵심 용어랑 OX라던가 그다음에 기초 문제들로 필수 해제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도구정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분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도구정리로 이름을 좀 바꿔보았어요. 알겠죠? 문풀에 대한 도구정리까지 개념에서 진행한다. 제 개념은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전 문풀로 이어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파트가 바로 이 도구정리예요. 도구정리에는 핵심 유형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스킬들도 들어있고요. 알겠죠? 네. 말 그대로 그 도구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이 도구정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기출 아 리캡이라는 게 있어요. 도구정리에 리캡. 리캡이라는 거는 그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 알겠죠? 네. 리캡 출레이션 아 뭐 있어. 리캡이라고 해서 요약하다 라고 해서 도구정리한 것들을 옆에 요약하는 파트를 올해 신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이런 문제는 요게 이제 문제가 있고 대표 기출이 있는데 걔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리하는 괄호 놓기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필수 기출 문제들이 단원별 소단원별로 네 문제 정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출 연습 문제들 이게 기본 기출입니다. 기본 기출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기본 기출 문제들 그래서 고3 모의고사하고 고2 모의고사는 일부 포함이 되어서 여러분 연습할 수 있게 개념을 돈독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 기출 문제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알치 개념 완성은 이제 시중에 나와있는 그 개념 책들 중에 수능을 포커스로 한 저는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 또는 학원 강사분들 책들이 너무 간략하거나 또는 내신과 같이 하기 위해서 너무 방대한 거죠. 저는 그렇게 개념 완성 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독학도 될 수 있는 철저하게 수능에 맞춰진 개념 완성 교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고2도 들어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2는 고2 강좌 따로 있으니까 따로 들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수능에 맞춰져 있는 교재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죠? 자 개념 학습법 내신 상위 등급 현역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들 방심하지 말고 개념부터 시작해라. 3월 말까지는 개념이랑 기본 기출 푸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 그것만 잘 해두면 여러분들 4월부터 날아다니잖아요. 사실은 재수생들 날아다녀요. 4월부터 개념만 잘 되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왜 그걸 스킵하냐고 그래도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6평 끝나고 9평 막 이때 맨날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4페이지 안 틀리는데 1, 2페이지 자꾸 틀린데 어떡하죠? 너 개념 공부 오래 했니? 아니요. 1페이지 배점 전체 배점이 4페이지 전체 배점보다 높습니다. 4페이지에는 3문제 또는 4문제가 나와. 4문제 나온다 하자. 3점, 3점, 2점, 2점이에요. 10점이죠? 1페이지는 15점 배점입니다. 15점 배점이 1페이지고요. 4페이지는 10점 배점이야. 근데 15점 배점인 1페이지는 5분이면 풀어요. 근데 거기서 틀린다고? 와 답답하다 진짜.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꼭 잘 읽으세요. 밑줄 쭉 긋고. 내신 상위 등급 현역이랑 재수행들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고 있는 애는 이거 보고 있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안타까운데. 2회 위주 복습을 진행하시고요.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필기노트가 제공되지만 스스로 꼭 정리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개념 복습은 1일 이내에 해주시고요. 개념과 함께 진행하는 문제풀이는 반드시 함께 수강을 해주시고 약점 문제는 체크해서 강의도 수강하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이 강의 듣고 복습하고 문제 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냐고. 마음을 왜 안 먹냐고. 잘못된 생각으로 왜 여름방학 때 개념 공부하고 있냐고. 지금 해. 알겠죠? 3월 말까지 열심히 개념과 기본기출 학습하시면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편하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개념은 스킵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